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오염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cross-site scripting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는 방법을 살펴볼 거에요 HTML의 특성을 이용한 공격인데요 제가 이렇게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웹페이지에서 script라고 하는 태그를 이렇게 쓰면 script라는 태그는 script 태그와 script 태그 사이에 있는 이 컨텐츠를 javascript로 해석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alert-hi 라고 이렇게 하면 경고창이 뜨죠 이것은 javascript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머가 자기 의도에 의해서 javascript 코드를 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javascript 코드를 주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create를 선택해서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attack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script location href는 이것은 javascript의 명령 중에서 사용자를 다른 사이트로 보내는 명령이에요 이게 어째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니까 안되네요 예를 들어 open tutorials로 보내버린다 이런 javascript 코드를 쓰고 그리고 여기서 submit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그 특정 사이트로 보내버리는 정보를 입력한 사용자가 아닌 정상적인 사용자가 attack 이라고 하는 저 글을 누르면 이 사람은 open tutorials 라고 하는 사이트로 확 가버립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cross-site scripting 이라는 공격 기법으로 인한 거예요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서 제가 이 뒤에다가 id는 28 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script 태그가 들어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조금 귀여운 편이고 예를 들면 쿠키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이 공격자가 자신의 사이트로 유출을 시켜갖고 그 사용자의 권한을 획득해서 로그인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저 cross-site script가 동작하면서 그 사람의 아주 은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cross-site scripting 공격은 상당히 위험한 공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여기 있는 이 꺽쇠가 HTML에서는 태그의 시작을 알리는 특수한 기호잖아요 그럼 저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웹페이지에 이 꺽쇠를 태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꺽쇠 자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거를 $ gt 세미콜론 greater than 이거든요 그리고 얘를 $ lt 세미콜론 less than 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해보면 아이고 제가 거꾸로 보는데 이게 항상 헷갈려갖고 이게 항상 헷갈려갖고 자, lt 그럴 수 있죠 dt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자체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php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서 제가 duplicate 해가지고 php로 바꿨습니다 php 여기도 php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php에서는 echo html special characters 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그런 일을 해줘요 script alert script alert script script 이렇게 하고 이걸 실행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뷰 소스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php에 의해서 이렇게 gt at 이런 html에서 어떤 문법적인 역할이 있는 태그들을 그냥 화면에 출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임무로부터 해제시킨다는 뜻에서 escape 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음 자, 우선 index.php에서 사용자에 의해서 입력한 정보들은 escape string을 해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빠뜨리기가 쉬워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 중에 저 id 값은 autoincrement를 통해서 자동으로 증가된 거기 때문에 쟤는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tit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니까 저거는 escapd escaped underbar title 음 그리고 html special characters raw title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사용자에게 출력될 만한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여기도 아 이름이 너무 길어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attack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또 빠트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 눈에는 지금 안 보이네요 빠진 게 있으면 여러분들 잘 처리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자의 데이터가 오염된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escaping 이라는 것을 해펴봤습니다 저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입력, 그리고 저장, 그리고 출력 이런 세 가지로 쪼개서 나눠봅니다 그럼 이제 그 세 가지 요소 모두 어떤 공격의 요소가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들어오는 정보의 오염을 차단하는 필터링과 나가는 정보가 공격의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escaping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이 살을 붙여가면서 자신의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서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면서 보안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보안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일단락 하겠습니다